안녕하세요. 종이 모형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종이 모형은 포켓몬 퀘스트 게임 캐릭터 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켓몬 캐릭터 모형은 스물아홉 번째 만듭니다. 포켓몬 퀘스트 모형은 잔만보 그리고 이브이에 이어 세번째 만듭니다. 도면은 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10cm입니다. 사각형 부품으로 되어 있어 부품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부품 하나씩 만들고 조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 만든 포켓몬 캐릭터 영상도 보러 오세요. 네이버 블로그에 가면 포켓몬 캐릭터 도면 있습니다. 모형이 어려운 부품이 없어 만들기 쉽네요. 전 부품 붙이는 부분에 숫자를 써놓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피카츄 퀘스트도 조만간 만들어 영상 올리겠습니다. 핑크색 종이는 메탈 컬렉션 페탈입니다. 핑크색 종이가 색이 예쁘네요. 귀여운 포켓몬 퀘스트 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더 좋은 모형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더 좋은 모형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미카츄 퀘스트 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피카츄 퀘스트 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미카츄 퀘스트 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평소에 악화는 raising 이름이 된 것 같습니다. 미카츄 퀘스트 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